제 8장 3절 집단심리치료 그리고 신경과학 새로운 신경과학 연구 결과는 사회사업과 유사한 집단심리치료의 실행을 입증합니다. 기존 신경과학 문헌의 대부분은 정신건강과 개인심리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집단치료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입니다. 심리치료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단환경은 개인치료보다 관계치유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트와 바데녹은 집단치료가 뇌기반 관점에서 볼 때 더 강력하고 논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바데녹과 콕스는 인터퍼스널 유로바이올로지 위드그룹 사이코테라피에서 집단치료사가 신경과학을 작업에 통합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내발달 및 기억, 여기에는 명시적, 안목적 및 자서전적 기억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집단구성원의 감정과 신경계를 모두 조절하는 보유환경으로서의 집단. 세 번째는 의식, 대인관계, 수직적 및 양자적 통합이라는 신경통합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주의입니다. 제8장 3절 1번 집단을 잡아주는 환경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을 집단치료에 통합하는 것은 개인심리치료에 대한 코조리노의 권장사항을 반영하며 주요 차이점은 개별 내담자 치료사 관계보다는 집단 전체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집단치료에서 집단구성원 간의 관계 매트릭스는 안전, 규제 및 교정 경험을 제공합니다. 간투와 아가자리아는 집단 내에서 안전한 관계적 맥락을 만드는 것이 신경가소성을 극대화하여 신경 및 정서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안합니다. 뇌의 변화 능력은 집단치료에서 활용됨으로 부정적이거나 외상적인 관계력이 있는 개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집단치료는 사회적 참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집단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규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아기 경험은 뇌와 신경계의 안목적 기억과 애착 스타일로 인코딩되어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유아는 구체화되고 기초가 되는 안목적 기억만 형성합니다. 조율된 집단 내에 운해 대 운해 통신은 이러한 안목적 기억 시스템을 조절하고 신경통합을 촉진하는 유지환경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는 안목적 기억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집단치료는 광범위한 경험을 촉발하고 증폭하고 억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독특한 맥락을 제공하여 뇌 변화를 위한 강력한 조건을 만듭니다. 제8장 3절 3번 집단심리치료를 통한 신경통합 자신을 자애롭게 관찰하는 마음의 능력으로 정의되는 의식의 통합은 집단심리치료의 스토리텔링과 자애로운 목격을 통해 강화됩니다. 집단 내 안전과 응집력이 확립되면 대인관계 통합이 나타나 개인의 의식 통합에 기여합니다. 에너지와 정보는 뇌 내부와 뇌 사이에서 흐르며 수직적 양측적 통합을 강화합니다. 양측 통합은 우반구의 감각과 감정을 좌반구의 단어 및 통찰력과 연결하여 일관된 내러티브를 만들어냅니다. 시겔은 통합이 건강의 핵심이며 인간은 공통의 역사, 정체성 및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 자연스럽게 통합과 전체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제8장 4절 사회측정, 심리극, 그리고 신경과학 지난 20년 동안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심리극과 경험적 외상치료에 대한 증거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경험적 치료법이 특정 정신건강 및 외상관련 문제에 대해 선호되는 치료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00여 년 전 모레노는 자신의 생각을 과학에 맞추기 위해 사회원자 및 사회측정학과 같은 과학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측정학 및 심리극에 대한 기본 철학을 개발했습니다. 야니브는 사회측정학을 전통적인 과학 분야와 연결하려는 모레노의 노력이 100년 후에 경험적으로 검증된 가설과 예측을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제 8장 4절 1번 행동 뇌는 본질적으로 행동지향적이며 뇌의 통합 잠재력은 행동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됩니다. 심리극은 행동을 활용하여 심리적 역학을 탐구함으로써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는 감정이 피질화층에서 처리되고 한리적 사고가 심피질층에서 처리되는 뇌의 작동을 반영합니다. 최초의 신체중심 심리치료 모델 중 하나인 제2의 모레노의 심리극은 현대 신경과학의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에만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치료법은 인지, 감정, 신체, 사회적 맥락, 영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간 경험을 간과합니다.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은 뇌를 경험과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경험의존적 신경과 소성에 의해 촉진되는 사회적 기관으로 봅니다. 유아기 의사소통은 주로 변화적이며 행동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심리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8장 4절 2번 심리극으로 트라우마 치유하기 많은 트라우마 치료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강과합니다. 심리극은 신체와 중추신경계에 효과적입니다. 신경생물학 연구는 경험적, 신체중심적 치료가 트라우마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고 제안합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말보다 신체적 움직임이나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부 상태를 더 잘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극은 이러한 필수 언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됩니다. PTSD 치료에는 경험적 치료와 트라우마 중심 심리극이 권장됩니다. 심리극은 트라우마 신경망을 활성화하고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재협상하여 이전에 불안전했던 생존 반응을 완성함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트라우마 각인을 변화시킵니다. 탈감각이나 증상조절에 초점을 맞춘 다른 트라우마 치료법과 달리 심리극은 PTSD의 재협상, 통합 및 해결을 위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제8장 4절 3번 웰빙의 핵심으로써 통합 심리치료의 목적은 신경망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양측 간구 및 수직 신경 통합이 관련됩니다. 수직적 통합은 신체, 감정, 의식적 인식을 통합하여 피질이 뇌관과 변연계의 충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측 통합은 우반구에 있는 신체 감각과 감정을 좌반구의 언어와 연결합니다. 심리극은 암묵적 기억, 애착, 도식, 영양조절 과정을 통합하여 신체 및 피질화 기능을 자극합니다. 이는 명시적 기억과 정서적 기억을 모두 재협상하고 행위를 통해 신체와 언어를 연결합니다. 시겔은 통합을 정신건강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통합의 8가지 영역을 식별하며 치유를 위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추진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내부에서 치유센터를 찾는 젤카 모레노의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통합은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고전적인 심리극 용어로 표현하자면 재반응의 카타르시스에 이어서 통합의 카타르시스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의 카타르시스에 대한 모레노의 강조는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연구를 통해 심리극의 신경과학적인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리극의 집단작업은 신경생물학적, 심리적 통합을 넘어 사회적, 영적 통합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제8장 4절 4번 거울 뉴런 이중자 거울기법 그리고 관객의 카타르시스 허그는 거울 뉴런의 뿌리를 둔 이중자학이법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공감의 자리가 되는 전두엽의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되어 관찰된 활동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극의 집단 참여자가 주인공과 유사한 치료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원숭이에게서 우연히 발견된 거울 뉴런은 왜 심리극이 관계까지 감정적으로 사로잡아 몰입하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체르몬은 거울 뉴런이 사람을 연결하고 사회적 단위를 촉진하는 행동과 인식을 통해 집단 전체의 관계를 지원한다고 지적합니다. 클레이는 심리극에서 관찰은 심피지를 활성화하는 반면 역할 연기는 내간과 변연계를 활성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신경생물학적 이해를 고려하면 거울 역할 수행은 심리극 디렉터가 주인공의 감정조절과 인지처리를 용이하게 하는데 유용합니다. 거울 역할 수행은 주인공이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고 수직적 양자적 통합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제8장 4절 5번 역할극과 역할 바꾸기 심리극의 주인공이 자원하여 트라우마 관련 주제를 제시하면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과 관련 신경망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강점 위반 역할로 시작하면 플레이, 케어, 시킹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 정서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안전감을 조성함으로써 트라우마 기억의 정서적 맥락을 재협상하는 데 도움됩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통한 역할 바꾸기는 역할 상호성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창조성과 케어 시스템을 향상시켜 트라우마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인공의 복층 미주신경과 사회적 참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감정적 조절을 제공합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보조 역할에 일관된 조율은 정서적 규제, 안정감,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역할 바꾸기는 또한 전두엽 피지를 활성상태로 유지하여 자기 인식과 감정 처리를 돕고 트라우마 재협상과 통합을 지원합니다. 제8장 4절 6번 자발성의 신경영성 제이콥 모레노는 자발성을 새로운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오래된 상황에 대한 새로운 반응으로 정의했으며 우주적이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틴 등의 연구에서 새로운 작업이 운의 뇌측 측두 구조와 좌뇌 구조를 모두 활성화하는 반면 일상적인 작업은 왼쪽 뇌만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심리극이 자발성을 촉진함으로써 양측 뇌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작업에 활동하는 오른쪽 뇌측 측두엽은 유체이탈 및 종교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어 신은 자발성이다 라는 모레노의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제8장 5절 사회측정 그리고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소셜네트워크와 사회적 원자 내에 존재하는 개인에 대한 제이엘 모레노의 개념은 인간의 두뇌가 상호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시냅스에 대한 코조리노의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야니브는 신경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원자와 텔레에 대한 탐구를 통해 텔레를 정서적 가치의 신경생리학적 경험과 비교했습니다. 모레노는 사회적, 심리적 상호작용이 생리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현대 신경심리학과 유사하게 인간의 사회적 본성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와 집단의 발전에 관한 모레노의 이론은 뇌와 사회 시스템의 발달을 미분화된 부분에서 고도로 차별화된 부분으로 반영합니다. 그의 연구는 사회생리학 개념과 사회적 두뇌의 가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사회적 뇌에 기초한 코조리노의 자기이론은 자아가 초기 관계에서 나타나고 새로운 역할을 통해 진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모레노의 성격 역할이론을 반영합니다. 코조리노는 자기가 역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모레노의 관점과 유사하게 관계적 맥락 내에서 여러 시스템의 창조적 기능으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모레노는 사회원자 내부의 감정적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소시오스테이시스, 사회정체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으며 코조리노는 뇌과 관계를 통해 어떻게 조절되는지 설명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사회측정학, 사회원자,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의 상호연관성은 아직 완전히 탐구되지 않았습니다. 모레노의 1934년 작품 푸우쉘 서바이브는 다인의 자연선택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모레노는 사회적인 힘과 관계가 개인, 집단, 사회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면서 왜 어떤 이는 충분히 사회적 연결이 가능한데 어떤 이는 고립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자들은 양육된 자의 생존을 강조하고 인간 생존에서 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은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사회사업 모레노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들 분야는 인간의 삶에서 사회적인 측면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두뇌의 정신, 생물학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은 사회사업, 사회측정, 심리극, 집단심리치료의 실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제공하여 인간의 행복을 이해한 관계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화합니다.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은 사회적 연결의 역할을 강조합니다.